네 두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402 페이지 저당권 자 저당권 아까 있습니다만 은 부동산 담보대출 입니다 자 갑구가 있고 자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토지 돈이 필요해서 토지를 모르집어 놓고 담보로 집어넣고 뭐 봤습니까 대출 받죠 대출 이 대출을 법률용으로 하면요 3편 채권 소비대체라고 그래 그럼 대출하게 되면 당연히 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채권 채무 쓸 때 채권자가 어이 부동산 담보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승구에다가 을구에다가 을한테 에 저당권 이 부동산 담보권 이라는 얘기요 그럼 채권에게 여기 기재가 되다는데 되요 채권 채가 뭐 2억을 돈을 빌렸다 2억 채권이 있다는 것이 기재가 되면서 저당권이 기재가 될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잘 보시면 아 갑은 담보 제공자죠 그 담보 제공자 를 갖다 뭐라 하면 저당권 제공자 저당권 제공자 4명씩 뭐가 된다 저당권 보다 제공자 를 설정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 좀 울은 저당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특징은 이 부동산을 갖다가 이 저당권 설정자가 수입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점유를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이 저당권 자는 본권 저당권만 갖고 있는 거지 뭐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본권 대표 무슨 권 있고 수입권 있고 현재 본권 아닌 점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저당권 자는 본권 뭐는 갖고 있어도 저당권을 갖고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당권 자가 점유를 하지 않으면 아까 유치권 자랑 완전 반대죠 유치권 자는 점유가 생명해서 점유 유치 점유가 생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 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생각해보라는 얘기에요 그럼 저당권 자가 이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담보로 갖고 있다는 말을 갖다 적어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은 그래서 반드시 뭐다 저당권 반드시 뭐다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된거에요 등기 등록된 것만 것만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가 나타날까 여러분들 수목 있죠 수목 네 수목 공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게 있어요 법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이 있구요 또 관습법이 있어요 무슨 법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이 있다 명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명백인식 소유자 누구라고 명백인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등기된 임목은 등기가 있으니까 소유권도 기재할 수 있고 모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하는 것은 좋겠지만 뭐 안될 것이다 저당권은 안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등기 등록된 것만 저당권 설정할 때는 그 나중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간습법 대신에 여기저기저 명인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번째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과실은 누가 가져갈까요 과실은 과실 자 이 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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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토지를 갖다가 세를 주게 되면 뭐가 나와요 차임이 나오죠 그러면서 차임은 누가 가져갑니까 차임은 이쪽 가져가는 이쪽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에요 차임은 뭐다 이게 차임은 뭐냐면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래서 과실 취득권은 그래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반드시 모든 것 등기 등록된 것만 가능하다 했었죠 두번째 과실 취득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에요 과실 취득권은 점유하고 있는 누구 설정자 설정자 것이지 저당권자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이 목적 부동산 압류 후부터는 이쪽이 가져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과실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한테 있구요 예외적으로 이제 압류 후부터는 이거 압류부터는 이쪽 가져가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구요 또 세번째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건적 청권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몇 줘도 없구요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제거 점유권 방해방 없어요 그러면 점유하지 않는 자 저당권 가지고 그죠? 반환을 요구할 필요는 없죠 그죠? 점유하지 않는 자가 본권 가지고 점유를 내놓을 필요 없다는 거에요 있는 건 뭐다? 저당권 가지고 뭐다?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어디라 누가 기억나요? 누구? 누구랑 기억나요? 지역권자도 똑같죠? 지역권자도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가지고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방해제거 예방밖에 없습니다 점유하지 않는다는 특질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356조 조문 보게 되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네 뭐라고 됐습니까?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저당권자는 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특질이에요 저당권자는 뭐라 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뭐만 받겠다 우선 면제권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럼 아까 반대죠 유치권자는 점유가 생명이고 우선 면제가 없어서 물상대 이상이 없었죠 우선 면제가 있으면 같이 묶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내용이요? 물상대 같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402페이지에 2번의 ㄷ의 등기 등록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담보물건 공통적성지는 타물건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 이상 다 인정된다는 거 자 저당권 성립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당권 성립 생략하겠습니다 자 405페이지 가셔서 405페이지 가셔서 맨 밑에 저당권 객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당권 객체 등기 가능한 부동산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자 조심할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객체 저당권 객체 자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건 중 뭐는 안되고요 물건 중 동산은 안됩니다 동산 안되고 반드시 뭐다? 부동산 등기 등록이 되시기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 권리 중에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지상권하고 뭐다? 전세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지여권은 안된다는 겁니다 지여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왜 지여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을까? 타인토지 자기토지 자기토지 갈 때 지여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지여권을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이 저당권 목적 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관계없는데 무슨권은? 지여권은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하기 자 그 다음에 406페이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 저당권 채권은 채권은 보통 금전 채권이 제일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보통은 돈 채권이죠 금전 채권에 하나하지 않습니다 쌀, 보리, 밀가루 달라는 채권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특정물 인도 채권도 채권에다가도 금전 채권에다 부동산 담보권 설정할 수 있고 특정물 인도 채권에도 뭐예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쌀을 백가머니를 빌려줬어요 쌀 백가머니 채권이 있죠 내년에 갚는 보장이 없잖아요 담보 갖고 와라 일단 특정물 인도 채권 저당권 붙일 수 있는데 등기부에다 기재할 때는 등기에 기재할 때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기재해야 돼요 금전으로 뭐 해서? 환산해서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거기 보시면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도 가능하고요 특정물 인도 채권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수개 채권 또는 채권 일부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채권도 있고 그죠? 또 B채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 채권을 해가지고 여기다 뭐 붙일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채권이 이만큼 있어요 채권인데 채권 일부만 이 금액만 뭐 하자 저당권 붙여도 관계가 없죠 그죠? 채권 전부가 아니고 채권 뭐예요? 일부만에다가도 저당권 붙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장래 채권도 가능하답니다 무슨 채권이요? 장래 채권에도 저당권 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담보학에서 근저당 붙일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3번에 니은 근저당도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셔서 407페이지 우측에 저당권 흐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아까 저당권자는 뭐라 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무슨 변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럼 보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을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어요 채무자가 뭐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뭐라 하지 않으면 변제를 안 하면 저당권 뭐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게 뭐다? 갑에 뭐를 갖다가 이 부동산을 뭐하는 거예요? 경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실행 경매하게 되면 누가 나타납니까? 새로운 경락인 매수인이 나타나겠죠? 그죠? 병이 병이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겠죠? 대금을 다 완납하고 가서 뭐할 것이다? 등기한다 언제 수익권 취득할까요? 등기시간이고 뭐다? 완납시 자동취득입니다 187조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경매 취득은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왜 경매했어요? 배당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 배당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입장권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뽑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360채 찍혀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어갈 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당권자만 있는 게 아니고 혹시 그 뒤에 누구도 있어요 뭐 A라는 전세권자도 있고 또 뒤에 뭐야 저당권자 뭐 이렇게 붙어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전부 다 가방 들고 전부 다 들어가서 배당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들어가가지고 먼저 제일 큰 금액이 뭐냐면 원본 찍어야 되겠죠 못 찍는다? 원본을 챙긴다 원본 두 번째는 약속된 이자 못 받은 이자 있죠 이 이자는 제한 없이 그걸 무제한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제한 없이 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 그 다음에 위약금 뭐라고요? 위약금 약속을 위반했을 때 그래서 보통은 등기 됐을 때만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도 반드시 등기 돼 있겠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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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야겠죠? 가져가는 거예요 왜 뒤인 사람이 거기 있는 걸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어요 모르는 배상 지연이자라고 그래요 무슨 이자요? 지연이자 채무불이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지연이자는 무제한 가져간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안 되고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도 가져갈 수 있게끔 이거는 1년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몇 년분으로 그 다음에 실행비용 무슨 비용이요?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하는 비용들이 있죠? 그런 데를 빼가면 돼요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손수가 들어와서 받고 또 남는 것 있으면 또 들어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피담보 채권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거꾸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 끝에 뭐예요? 실비 실비 그 다음에 뭐예요? 채불선배 지연이자 1년분 그 다음에 위약금 그 다음에 위약금 이자 원본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그 다음 뭐다? 실행비용 아셨습니까? 자 여기에 배당 받는 범위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360조 그 종류를 자꾸 좀 읽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408페이지 특히 D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이자 1년분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후순위 권리자 용입니다 무슨 용이요? 채무자가 와서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는 1년분을 갖다가 주장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지연이자 1년분 가져가라 이런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때 채무자 설정자는 X마스크입니다 무슨 마스크요? 할 말 없다 X마스크 누구를 위한 것이다 후순위 권리자를 위한 것이지 채무자 설정자 용은 아니다 자 거기 D 하나 체킹하시고요 실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저당권 혈액이 미치는 먹재물 범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합물에 미치죠 어디 미친다고요 부합물 부합물 부합된 물건 저당권 전이든 후든 특별한 약점을 쓰면 부합물에도 저당권 혈액이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경락이는 부합된 물건도 가져갈 수 있다 됐고요 물론 특약에 의해서 등기했다면 저당권 혈액이 미치지 않는 것은 있겠죠 그 다음에 종물 당연히 종물에도 저당권 혈액이 뭐한다 미칩니다 종물도 마찬가지 종된 물건이니까 저당권 전이든 후든 네 종물에도 저당권 혈액이 미친다 그럼 경락이는 종물도 가져갈 수 있다 물론 특약에 의해서 미치지 않도록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등기해야지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관련 판례에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자 종물에 미치면요 어디에도 미칠 거예요 당연히 네 종된 어디에도 권리에도 당연히 혈액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효력이 미치면 경락이니 이 미치는 부분도 전부 다 뭐하셨다는 거예요 취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밑에 관련 판례 한번 가서 꼭 좀 읽으시고요 다음 D 과실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요 과실 아까 얘기했어요 과실은 과실은 원칙적으로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안 미치죠 저당 부동산 뭐예요 압류 전과 후로 나눈다면 압류 전에는 누가 가져가고요 제공자 저당권 무슨자 설정자가 가져가면 돼요 압류 후부터는 저당권자가 가져가도 좋다 저당권자 가져가도 좋습니다 저당 부동산 압류 후 는 저당권 혈액이 미치겠지만 압류 전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과실 자 설명 드렸고요 다음 페이 넘겨져가지고 이제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네 365조가 나옵니다 이건 일괄 경매를 얘기합니다 무슨 경매요 자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 빈 토지에 빈 토지에 뭐를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뭐 설정했다고요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을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딱 기억나요 법지 없다는 게 빨리 떠올라야 돼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건물을 뭐했다 토지에다가 뭐했다 신축했다 그게겁니다 뭐했다고요 그러면 현재 토지 같죠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쳐도 어디에 미쳐도 토지에는 미쳐도 어디는 안 미친다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뭐로 집어넣으면 토지가 뭐로 넘어가면 병매가 되면 누가 나타난다 새로운 경락인 병이 토지를 취득하겠죠 건물은 누구도 있어요 갑구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갑한테는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 법정지상권이 없다 알거든요 병도 그래서 병은 제가 갑한테 뭐한다 건물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건물 철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상 가면 어디 가면 현실로 돌아가면 첫 번째 현실로 돌아가면 제가 강의할 때는 경매 됐다고 얘기하죠 강의할 때는 경매가 됐어 이게 다 설명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이 경매가 경매가 잘 안 된다 잘 안 됩니다 자 잘 안 되면 누가 힘들까 경매가 안 되면 이 을은 경매가 안 되면 결국 돈을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철권을 뭐하지 못한다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을이 굉장히 끙끙거린다는 얘기예요 끙끙거린다니까 왜 건물이 없어 아니 건물이 있어서 경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빈 토지도 많은데 누가 저거 사게 된 얘기예요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이거 건물 철거 소송 제기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특수한 목재관 이상은 사가지고 얘한테 건물 철거를 말아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매가 안 되니까 채권해서 간다니까 끙끙거리고 있고 또 거꾸로 누구는 누구는 값은 값은 거꾸로 값은 못 할까 봐 값은 또 값은 또 만약에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건물이 못 할까 봐 건물이 이 철거될까 봐 건물 철거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끙끙거리는 거야 서로 뭐야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 거야 아픔이 있는 거야 이 사람도 끙끙거리고 끙끙거리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끙끙거리고 갖다가 해결하는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신의 한 수를 발견한 거야 신의 한 수 그게 뭘까요 신의 한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일괄경매 만들어보는 일괄경매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일괄경매를 하게 되면 뭐하게 되면 일괄경매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몽땅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몽땅 받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의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받으면 일괄경하게 되면 첫 번째 경매경매 경매경매가 경매경매가 쉽게 된다 뭐가 된다고요 경매가 쉽게 된다 그러면 누구 의리 끙끙거렸던 것을 그러니까 뭐하는 거예요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 한 사람이 같이 경락받으면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또 누가 죽은 거예요 갑이 끙끙거린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좋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일괄경매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토지대금하고 무슨 대금하고 토지대금하고 건물대금을 따로따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 누구는 으른 으른 토지대금에서만 배당받으면 되는 거지 여기는 노타치야 이 건물대금 누구 거예요 네 건물대금 누구 거다 갑이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뭐하는 거예요 윈윈 누구도 윈 이쪽도 윈 이쪽도 뭐다 윈윈 되니까 일괄경매가 굉장히 뭐야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출발은 뭐다 나대지 경매 저당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 신축돼가지고 일괄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경매 당시 같아야 돼요 언제 경매 당시 뭐하다면 같다 하면 일괄경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목적 저당 토지 건물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일괄경매 얘기가 그 뒤 몇 페이지인가 나올 텐데 일괄경매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저당 토지 건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음 저당 부동산부터 분리 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 A.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및 종물에 미친다 그런데 부합물이 또는 종물이 저당 부동산부터 뭐가 돼서 분리 반출되는 경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C. 분리 반출된 물건이 저당 부동산과 결합해서 공시작용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만 저당 혈액이 미치며 저당 부동산이 반출돼서 공시작용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 효력이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벌채에 반출된 목재는 저당권 효력이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고요 또한 저당권이 반환 청구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모여 반환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 침해된 구제선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단보물 보충 청구권 또는 즉시 면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출된 수목은 저당권 효력이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권 저당권 가지고 반환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 보시면 단보물 뭐가 있어요 보충 청구권이란 말 있죠 무슨 청구권 자 보세요 토지 위에 수목이 있어요 수목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어디에도 미쳐요 토지에도 미치고 종속정책은 미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벌채를 할 때 벌채를 할 때 벌채를 갖다가 뭐해달라 중재해달라 이건 가능해요 네 이건 뭐죠 저당권 기초로 해서 뭐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입니다 그런데 이 벌채된 수목이 뭐야 반출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반출 수목이 반출이 됐어요 이 반출이 수목을 갖다가 나한테 뭐야 반환 가능할까요 불가할까요 안되죠 왜 저당권자는 뭐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은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지시할 수 있어요 반출된 수목을 도로 원위치 시켜라 뭐해달라고요 반출 수목을 달라서는 없지만 이걸 다시 뭐하라 원위치 시켜다 원위치 시켜라 원위치가 안된다고 만약 안된다고 그래야 그럼 다른거 갖고와 보충해 원위치 시켜라 안된다고 그러면 보충해 그게 바로 뭐다 저당물 뭐요 거기 뭐 있어요 단보험 뭐요 거기 단보물 보충청구권이 돼 있습니까 단보물 보충청구권이 있죠 요걸로 가면 돼요 단보물 뭐다 보충 청구권 행사하면 된다 그 얘기요 이해 됐어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수목이 있었다 근데 자꾸 나무를 자른다 그럼 자르지 말아라 라고 중지 요구할 수 있죠 그게 본권 저당권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반출된 수목은 효력이 미치지도 않고 또 저당권 가지고 점유하겠다고 반환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위치 시켜라 못한다고 그럼 다른거 갖고와 설정자 귀책 서유가 있을 때 그저 단보물 보충청구권이 있으니까 설령 뭐가 없어도 아니 반환할 수는 없어도 이 단보물 보충청구권으로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 효력관련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10페이지에 비읍 물상대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대위요 물상대위 아까 얼핏 했습니다 아까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무슨성 물상대위성이 아까 인정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물상대위성 거기서 412페이지에 그래서 첫 번째 물상대의 목적물 물상대의 객체는 현실의 금전 기타의 물건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기타 대위물의 무슨권이다 청구권 예를 들면 화재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토지수용으로 받게 될 보상금 청구권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저당 목적물이 뭐가 되거나 매매되거나 임대된 경우에는 목적물 밀실이 아니라 저당권의 추금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경매통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 또는 차임에서는 물상대위 목적이 되지 않는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거기 수용토지 있었죠 아까 했었어요 수용토지가 있었고 아까 무슨 토지 매각토지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보상금 청구권이란 단어가 존재하죠 그렇죠 여기는 팔았으니까 대금 달라는 청구권이 존재하죠 그러면 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있잖아요 무슨권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이 보상금 청구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 잘못했어 잘못했어 거꾸로 거꾸로 보상금 청구권에 연관이 있고 어디는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겠죠 아까 했잖아요 다시 잘못 쳤다 수용토지는 뭐 있어요 무슨 청구권이 있어요 보상금 청구권이 있고 이쪽은 대금 달라는 무슨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이 있죠 그러면 수용토지는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까 있잖아요 저등학교 미치지 않다고 했잖아요 수용토지는 뭐가 없어요 무슨 대금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보상금 청구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에 들어서 어디로 간다 이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한편 매각토지는 대금 청구권이 있고 여기 경락대금이 존재할까 안할까 해요 해요 여기 그럼 어디에 들어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받으면 되는 거지 어디로 이쪽으로 가서 가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취득이고 원취득이고 이건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구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다음 물상 대위 요건스 압류란 말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꼭 본인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압류는 누가 해도 좋다 제3자가 해도 특정성 유지가 된다는 거 따라서 저당권자가 반드시 압류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 네 이 정도만 기억해서도 물상 대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경매권 있다는 거 우선 면제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충학습은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 우선적 지위도 중개사법에서 하셔도 될 거예요 자 415페이지의 전세권자에 대한 관계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권자 등기부의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있으면 서열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갑부가 있습니다 1 자 갑이 무슨권 갖고 있고 소유권 갖고 있고 돈이 필요해서 을구라네 그죠 을이 저당권 영어로 A A라는 사람이 뭐 갖고 있고 저당 갖고 있고 두 번째 B 혹시 이렇게 돼있다는 게 그죠 두 사람만 있을 때 그럼 두 사람만 있을 때 자 첫 번째 첫 번째 A가 경매에 집어넣으면 누가 집어넣으면 경매에 집어넣으면 기준이 어딜까 말소 기준 기준 기준은 누구다 A죠 그러니까 A 밑에 있는 누구는 B는 뭐한다 A도 뭐가 되고요 소재가 되면서 전세권도 같이 뭐가 된다 소재가 돼요 더 이상 못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 뭐 받고 배당받고 우선은 이제 배당받고 잔액이 남으면 그때 두 번째 들어가서 배당받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누가 경매했을까요 B가 경매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기준은 어딜까 기준은 B가 아니에요 여전히 누구다 A야 A 똑같아요 누가 경매해도 B가 경매해도 기준은 뭐다 A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틴트가 있어 경매시 모든 저당권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경매시 올 모든 저당권 뭐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배당받고 나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뭐가 앞에 있고 을구가 저렇게 돼 있으면 또 누가 앞에 수 있어요 A가 먼저 전세권이 있고 두 번째 B가 저당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럼 첫 번째 누가 경매하면 첫 번째 A가 뭐하면 경매하면 기준이 어디일까요 아니 지 경매했으니까 기준이 지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A 뭐가 되고 소재되고 그 다음에 누가 소재돼요 그 다음에 B도 소재되는 거예요 A가 먼저 배당받고 그 단체 두 번째 배당받는다 자 그런데 거꾸로 누가 경매했을 때는 B가 경매했을 때는 이 사람은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쪼개는 이유가 없잖아요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뭐 기준이 B B B 못 되고 소재 우선 면제 받고 그럼 앞에 누구는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A는 못 되지 않고 소재가 아니고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해도 이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 A가 저당권이고 A가 무슨권 B가 전세권이고 여기다가 C 저당권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험을 자주 내요 저당권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경매 시 모든 저당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수면한다고 그랬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예 경매를 하죠 그러면 박수 자 스페셔보세요 박수 사라져 1번 1번 2번이 붙어서 사라져요 그럼 전세권은 압사 2번 여기가 경매해도 기준은 여기요 그래서 소재가 되고 얘가 경매해도 여기가 기준 소재 얘가 해도 다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생각하세요 저당권 저당권이 붙어서 사라진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뭐 한다고 소재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소멸을 나오니까 저당권 저당권이 뭐해서 붙어서 뭐한다 소재가 되는 생각하시면 돼 권리 분석형 문제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저당권 보고 들어가는 비는 죽을까고 해야 돼요 2번이 경매해도 기준은 맨 앞에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넘기시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421페이지에 나와있네요 421페이지 무슨 경매 일괄경매 청구권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나 대 지 그 다음 뭐죠 저당권 그 다음 뭐요 신축 그 다음에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같다 다르다 두 가지가 있죠 네 같을 때 무슨 경매 가능하고 일괄경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빈 토지가 있었다 빈 토지 여기다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하였다 그럼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 그 얘기예요 신축돼가지고 자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다면 경매 당시 뭐다 같다 두 가지네 그러면 반대말은 뭐죠 경매 당시 토지 건물 소재가 다르다 는 거예요 같을 때 일괄경매 일괄경매가 캔 가능한 거예요 경매 당시 다르면 일괄경매 캔 절대 아니 되겠죠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경매 캔이란 말은 뭘까요 토지 경매 캔 이란 말이에요 일괄경매 선택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토지경매만 선택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르죠 일괄경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무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토지경매머스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같다면 일괄경매 캔 토지경매 캔캔 그럼 만약에 토지만 경매 캔을 하든 토지만 경매머스트 이걸 한다면 혹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법지가 법지가 없죠 그래서 건물을 모아야 된다 철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만약에 토지만 경매 선택해서 이거 한다든지 또는 토지경매머스트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법지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모아야 된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65조 일괄경매권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무슨 당시 같아야 되고요 그럼 출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게 있었죠 뭐 저당권 빈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뭐였다 같았다 저당권 설정 당시 뭐다 다르다 여기서만 뭐가 있다 법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없거나 다를 경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법지 없다 아셨어요 여기도 뭐 없다 법지 없다 없어도 관계없어요 여기는 왜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 방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당권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건물 신축돼가지고 무슨 당시에 네 경매 당시 뭐하다면 같다 같다는 얘기죠 그죠 경매 당시 같다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가 뭐하다 가능하다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괄 경매 안 됩니다 여기서도 뭐가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다르다 그럼 이때 법지 있는 거죠 그럼 일괄 경매는 아무것도 없는 이 밑에서 같을 때 일괄 경매요 그러니까 법지는 유해지는 거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밑에서 같을 때 일괄 경매 여기 있는 거예요 밑지를 갈보났네 그래서 법지하고 뭐하고 일괄 경매를 같이 묶어서 홍보하세요 그러면 두 문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422페이지 제3취득자 지위가 있습니다 자 조문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저당권 3 저당권자 경매 청구권 경매인 363조 1항 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물 경매를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항 있죠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뭐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다음 364조는 제3취득자 변제 저당 부동산에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그러면 저당 부동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경매가 되면 다 소재가 되는 사람들이야 다 소재되기 전에 한번 대위 변제에서 살아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뭐하고 변제 이 변제는 360조 채권 변제입니다 몇 점 변제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 1년분 그다음보다 지원 지원이자죠 실행병 특히 지원이자를 다 갚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몇 년분만 1년분만 갚아주고 저당권 소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보고 들어가면 전부 다 죽을 각오 입니다 뭐라고요 저당권 붙은 부동산 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까고 돼 있어야 돼 근데 죽기 전에 대신 모여가지고 돈을 갚아주고 말소시켜서 살아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367조 제3취득자 비용상한 청구권 저당물 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윗비를 지출했을 때 저당 점유권 비용상한 청구권 있었죠 필요윗비 203조 1항 2항 규정에서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뭐 받을 수 있다 우선상한 받을 수 있다는 거 제3취득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의의의 니은 체킹 의의의 니은 체킹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저당권 뒤에 들어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후순위 근당권자는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해당이 안 된다 저당권 보고 들어간 뒤로 들어가서 사용 수익하는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이런 자들이 제3취득자지 후순위 근양권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것 자 밑에 2번 제목 봅시다 제3취득자 보 제목만 색깔 칠하세요 경매인이 될 수 있는 지위가 있고요 면 제3취득자가 대신 뭐할 수 있다 변제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편에 넘기시면은 비해 변제할 채무 범위 보시면 두 번째 거 있죠 360조 규정된 범위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다 갚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분 1년 돈만 갚아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디귿 제3취득자 비용사안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죠 필요 비위비를 경락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는 거 제목 적으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아까 뭐 했었습니까 경매인 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대신 변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혹시 경매가 되면 수익권 날라가죠 사용할 수가 없죠 들어간 그 비용 비용 필요 비위비를 갖다가 경락대금에서 뭐 할 수 있다 상환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425페이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213조 준용하여 안 해요 안 하죠 따라서 저당권 반환 없고 다만 214조는 준용하죠 저당권 방해제거 예방은 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반환청구권 없지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저당물 반환청구가 없습니다만 거기 360이죠 저당물보다 보충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충 보시면 저당권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재 감소된 때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아까 원위치 있었죠 원위치 시켜라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죠 저 보세요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벌채 중지는 가능하죠 그게 저당물 방해제거 방해 예방이에요 그런데 반출 수목은 반환 요구가 필요가 없죠 점여지 않으니까 뜻이 뭐야 그 수목을 원위치 못해 다른 거 갖고 와 그게 뭐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있다는 거 그걸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 저당권 처분이 있고요 428페이지 갑니다 저당권 소멸 369조 부정성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그러면 채무 변제 있을 때 저당권이 소멸합니까 가서 등기 말쏘야지 소멸합니까 자동소멸입니다 무슨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쏘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면 저당권 등기 말쏘 없이 자동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붙는다 지연이자가 꼬박꼬박 붙을 것이다 네 428페이지 가시고요 잠시였다가 특수장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